미쿡뉴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쿡아채 주환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뉴스 저랑 같이 만나라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미쿡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구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한국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을 본다고 하면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군인들을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서도 포착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도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무기같은거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한국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안에서 북한군이 있는게 지금 포착이 됐대요 포착이 되게 되면서 러시아 동부쪽에서 북한군들이 훈련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측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한 1만 2천명 정도를 파병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 한 2천명 한 3천명 정도 러시아에 지금 벌써 이렇게 또 가있는 상태이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훈련을 마친 어느 정도 이제 북한 병력들이 서부로 지금 이동 중이라고 해요 지금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다가 배치가 되려고 한 뭐 2천명 정도가 벌써 네 출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난리가 난거죠 네 지금 이 북한이 계속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계속하면서 만 2천명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벌써 실제로 네 최전선에 지금 배치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군인들 이렇게 작사를 내버려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아니될 말이다 라고 하면서 너네 북한 너네 이제 조심해라 너네 지금 뭐하는거냐 지금 이 전쟁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게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이 러시아끼리 간에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제3나라에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참전을 이렇게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계대전으로도 이렇게도 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북한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무기들을 이렇게 보내주고 그리고 이 전쟁이 조금이라도 더 커져가지고 유럽이 조금이라도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도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북한에서 파병을 하게 되면서 북한군들도 어느정도 이렇게 실전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중단이 된 지가 좀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금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이 실전 경험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짓이던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느냐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파병을 이렇게 또 항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측에서도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렇게 또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미 하원에서 이 하우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직접적으로 파병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파병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미국도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하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이 파병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더 커질 그 위기에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유럽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이렇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들이 실제로 투입이 돼가지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고 하면 한국말로 이렇게 선전을 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선전을 할 거냐면 북한군들아 너네들 투항하고 한복을 하고 투항을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면 하루 세 끼 고기를 주겠다 고기 주고 따뜻한 밥 주고 맛있는 야채 주고 뭐 그럴 테니까 너네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우리한테 와라 라고 이렇게 선전도 이렇게 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북한을 보면은 항상 좀 이제 배가 고프고 뭐 고기 같은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걸로 좀 이제 유인을 하려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것도 지금 고려 중이다 뭐 생각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실제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게 되는 게 포착이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너네 조심해라 진짜로 만약에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우리 미국에 굉장히 많은 최첨단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또 찾아낼 것이지 않습니까 표적을 할 것이다 표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고 막 해 가지고 북한군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된다고 하면은 초정물 미사일 쏴 가지고 북한군들만 쏙쏙 다 미국 무기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또 제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북한이 들어오는 것은 한층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북한 북한 아주 개짜증 나네요 이 김정은 이놈의 새끼 이 뚱쩨지 새끼 언제 죽을런지 좀 개짜증 났고요 어쨌든 그냥 항상 이 전세계 분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독재자들이 항상 이런 분쟁을 만듭니다 푸틴이 우선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도 거의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뭐 김정은 조그만 코딱지만은 뚱쩨지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 독재자도 지금 러시아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서 전세계 분쟁을 만들고 있고 마두로도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이렇게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이 독재체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장 짜증나는 그런 체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독재체제를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 이 미국인이 있죠 트럼프 이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면은 또 이제 대선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의 하나가 바로 비언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카멜라헬스가 텍사스에 가가지고 유설동을 이렇게 또 펼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비언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같이 합동 유서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초대형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같이 전부 다 카멜라헬스를 지금 지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카멜라헬스가 이제 뽑힐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초대형 스타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카멜라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에미넨도 나오고 어셔도 나오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나와가지고 카멜라헬스를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비언세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텍사스 휴스턴에서 있는 그 유세에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고 이렇게 아마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대박이구요 어쨌든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카멜라헬스를 이렇게도 해가지고 투표를 좀 더 해줘가지고 트럼프만 올해 미국 대통령이 좀 안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구요 진짜 이 트럼프 아 이 로망난 할배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설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막 극심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잭 스미스라고 하는 특별검사를 바로 2초만에 내가 파이어를 해버리겠다 바로 이렇게 또 잘라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잭 스미스가 누군지 이렇게 또 하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잭 스미스의 특검은 2020년도 그 대선 트럼프가 대선을 뒤집으려고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렇게도 맡은 그 사건을 맡은 특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복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의 반대했었던 그 세력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리겠다 전부 다 보복을 해버리겠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전부 다 특검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너네들 이제 다 그냥 조사를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보복을 할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가 너무나 많은 범죄 행위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향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소권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해가지고 재판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모든 재판들이 돼가지고 다 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범죄자이면서 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대선이다 보니까 트럼프 그 재판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잠깐 멈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다가 내가 이제 내려오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기소를 걸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내가 보복을 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게 문제 이거는 진짜 독재자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없네 나랑 생각이 달라 너네들 다 숙청이야 나를 안 뽑아 너네들 다 나가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트럼프 보복을 지금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요 이거는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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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워지시다 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 성추행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1993년도 라고 한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이 모델이었다고요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쁜 여성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쁜 이 여성이 모델이었대요 모델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앱스테인을 네 아시죠 그 앱스테인 앱스테인을 이렇게 또 알았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알았대요 그래서 이 앱스테인이 이렇게 또 마련해준 그 장소에 이렇게 또 갔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파티였나 그랬다고 합니다 파티에 갔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자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막 만지더래요 막 성적인 접촉을 엄청나게 해댔다 막 가슴 만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시죠 네 트럼프 네 아 그리고 앱스테인이랑 트럼프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나봐요 이 앱스테인이 마련을 한 그 파티에 트럼프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델을 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이 앱스테인 언어 파티에 갔는데 트럼프한테 내가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 나를 끌어안고 막 여기저기 만지고 진짜 끔찍했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짜 이런 자식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데려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뒷 과거가 있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데리고 하고 있다라는게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들은 아직도 이렇게 입을 모아서 그냥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트럼프는 신성한 사람이야 트럼프는 아주 그냥 독실한 기독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아 진짜 이런 성추행 범위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데리고 하고 있는거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온 것만 이거야 아니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한 짓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진짜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이 아닌가 트럼프라는 사람은 진짜 짜증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어제는 졸자주에 가서 유사활동을 펼치면서 빨리 나가서 투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나를 뽑아야지만 앞으로 4년이 원더풀 위대해질 것이다 그레잇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수많은 조사들을 본다고 하면 지지율 측면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카멜레이스로 따라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사전투표하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직접 가가지고 투표를 해라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사전투표를 본다고 하면 민주당표가 항상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주당표가 항상 많이 나오는 그 사전투표는 사기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더 지지율이 지금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겠는 걸 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사전투표가 사기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나아가서 사전투표 해라 사전투표 하거나 우편투표 해라 빨리 해라 나를 찍을 거라면 빨리 가서 찍어라 라고 이렇게 독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코에 골면 코걸이에 귀에 골면 귀걸이에 트럼프가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흠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 이거는 사기야 아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이게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돼 라고 하니까 아니야 빨리 가서 사람들 나 찍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 진짜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나 슬프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지금 사전투표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2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벌써 2,800만 명이나 투표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대 최고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었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도 나서가지고 지금 이 사전투표 하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도 이 카밀라 헬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빨리 나서서 투표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전투표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다 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하라고 동료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전투표나 아니면은 우편투표 있지 않습니까 우편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전투표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가고 있네요 저같은 경우에도 저도 얼마전에 왔거든요 우편투표 이렇게 또 하라고 우편투표가 오고 투표지가 옵니다 두꺼운 굉장히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또 오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거든요 보내거나 이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가가지고 이 사전투표장에 가가지고 그 투표지를 건네줘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벌써 투표를 이렇게 또 마쳤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유권자씨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편투표 똑같습니다 뭐 사기라고 뭐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딸리니까 우편투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면은 우편투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민주당표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다 보니까 항상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사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라고 얘기를 한거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 자기가 이 지지율이 더 높고 그리고 우편투표에서도 자신이 트럼프표가 또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다보니까 우편투표해 우편투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진짜 트럼프 개짜신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는 굉장히 많은 밑밥을 벌써 깔아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불복을 할 것입니다 네 분명히 불복을 할 것이고 네 또 저번 대선 때랑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벌써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만 불법적인 것을 이렇게 또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 뉴스에서 온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지금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향해가지고 내 페티션에 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수정헌법 1조항 그리고 수정헌법 2조항에 대해가지고 나랑 같이 이렇게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100만 달러씩 주겠다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가지고 지금 미 법무부에서는 이거 네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줬다 라는 그런 요소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긴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페티션에 이렇게 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총기를 옹군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추첨을 뽑아가지고 백만 달러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미 법무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똑같은 작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전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안치려고 아 지금 뭐 네 돈으로 사람들의 표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런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개짜증 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요런 사람이 올해 대선을 이렇게 더럽히는지 진짜 너무나 짜증나도 이렇게 짜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높아지다보니까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대책 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유럽에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칠까? 라고 이렇게 또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관세를 음천에게 올려버리겠다 기본 10%에서 20%로 올려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200% 때까지 관세를 올려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관세를 올려버린다고 하니까 유럽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유럽의 관세가 20% 때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현재보다 20% 때까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유럽의 GDP를 1.3%나 갉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유럽의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억만장자들을 위한 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가득 이렇게 또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잘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서 원래는 굉장히 힘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후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중산층이 엄청나게 잘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중산층이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튼튼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기업한테 이런 억만장자들한테 지금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관세들을 올려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돈을 세금을 뜯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중산층들은 미국에 사는 그냥 일반인들은 쓸 돈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난 신체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유럽도 힘들어질 수가 있고 미국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들을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팔 곳이 이렇게 또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제가 축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제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하고 있단 말이에요 덜하고 있다 보니까 이 무역전쟁이 지금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든 그 수많은 물건들이 제대로 소비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미국의 소비라는 파워가 어마무시한데 그 소비를 약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까지 위험해 이렇게 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 뒤로부터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금지가 된 그런 주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인펜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지금 이렇게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낙태를 하는 게 진짜 건강한 아기들을 낙태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좀 이제 기형아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낙태를 한 것도 있고 많이 그런데 그런데 이 낙태 금지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인펜트들 영유아들의 사망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지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들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 낙태권에 대해서 다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낙태율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지를 한 그런 주들이나 금지를 안 한 그런 주들이나 오히려 낙태를 하는 그런 건수들은 더 조금씩 더 올라가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인간의 심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법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짜 필요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뭐 다른 데 가서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니지 않나 이게 여성의 생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를 이게 건강한 아기를 낙태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까지 이렇게 또 막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 아니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뉴스에서는 월스트리트조널에서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 트럼프가 카멜레일스를 지지율 측면에서 뛰어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조널 뿐만이 아니라 포보스에서도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이 지지율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멜레일스가 굉장히 지지율 측면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역전을 또다시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카멜레일스의 인기가 좀 많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뒷심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와 지금 2주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2주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혀 버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아 참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카멜레일스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특히 블랙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의 유권자들 중에 특히 남성들을 본다고 하면 남성들이 카멜레일스를 뽑는율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들에서 본다고 하면 4명 중에 1명은 나는 트럼프를 뽑을 것이다 흑인 젊은 남성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인 남성들 전체를 본다고 하면 카멜레일스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흑인들의 유권자들의 표들이 좀 많이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카멜레일스는 솔직히 말해서 반은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이 흑인이 섞인 사람을 안 뽑고 백인을 뽑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좀 바보들인가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카멜레일스는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랑 합동으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졸지아주에서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멜레일스가 조금 이렇게 또 딸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죄다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카멜레일스를 이렇게 또 모아주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들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카멜레일스를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정치계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엘미넴이랑도 같이 이렇게 또 합동 유세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졸지조해서 합동 유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말에는 미셸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미셸 오바마까지 나와가지고 합동 유세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2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2주도 안 남게 되면서 엄청나게 유세 활동을 빡시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인터넷 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누구누구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 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찍은 그런 주들이 있다 그 주들이 조만간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떠들어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는 나는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스타그램도 할지 모른다 나는 인스타그램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워렌 버핏이 누구누구를 지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주식들이 오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그것 좀 조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AI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 사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노벨상을 이렇게 또 받은 경제학자들 23명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카말레헬스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말레헬스의 경제 정책이 훨씬 더 낫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펼친다고 하면은 그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세계 경제가 진짜 경기침체로 빠질 수도 있다 유럽도 위험해지고 미국도 당연히 위험해지고 왜냐하면 중산층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중산층을 약하게 만들고 부자 이 억만장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만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들의 함정을 본다고 하면은 다 나빠지는 것입니다 다 나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 경제학자들 노벨상을 받은 이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래입니다 트럼프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진짜 성공한 사업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뻥이라는 얘기죠 그거 다 가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사기를 그렇게 쳐놔가지고 그냥 뭐 가짜 뉴스들 뭐 거짓말 해대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피들이 지금 황상에 젖어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경제학자들 노벨상 경제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되면 안 된다 카멜라이 헬스의 경제정책이 훨씬 낫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찰수만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트럼프들 중에 깝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되어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살아 깝치고 다니지 말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트럼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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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사업가인데 당연히 트럼프를 뽑아야지 하고 있는데 노벨상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깝치나요 그러면서 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 하고 있는데 LA타임즈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편집장이 이 에디토리얼 디렉터가 디자인을 했대요 사표를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표를 내고 나온 이유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왜 나왔냐면은 이 편집장이 LA타임즈 편집장이 자신은 카메라 헬스를 지지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밝히려고 하니까 아 이 오너 있죠 LA타임즈 오너가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죠 부자 이 오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대요 이 LA타임즈 편집장의 카메라 헬스 지지 선언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A타임즈 편집장의 사표를 내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부자들이 억만장자들이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안추려고 안간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지지율이 이렇게 또 뒤바뀌는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작전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억만장자들이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매일같이 백만 달러씩 쏘고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 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뭐 백달러씩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업주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사고 있고 그리고 베팅 사이트들에서도 지금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걸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베팅 사이트들에서 승률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좀 작전인 것 같은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나 이란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베팅 사이트들을 본다고 하면은 해외 계좌에서 굉장히 많이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러시아나 이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제 뇌피셜도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억만장자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AI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개발이 되게 되면서 캐릭터 AI라고 해가지고 네 이 챗봇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챗봇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뭐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뭐 그런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AI 챗봇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플로리다 엄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 엄마가 자신의 아들이 캐릭터 AI랑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뭐 게임 오브 드론인가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네 게임 오브 드론에 나오는 어느 인물이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집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집으로 빨리 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환상에 또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총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캐릭터 AI 때문에 이렇게 내 아들이 생을 마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엄마가 캐릭터 AI에다가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뉴스로 보니까 진짜 섬짓했거든요 와 진짜 이 AI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직접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은 진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혼동성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인공지능 AI랑 이렇게 또 일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또 혼동 속에 있다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되는 그런 짓도 이렇게 또 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캐나다에 어느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에서 19살짜리 일하는 그 직원이 5분 속에서 발견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끔찍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오븐은 굉장히 큰 오븐이라고요 네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오븐이라고 하는데 그 오븐에 네 발견이 됐대요 사망한 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오븐이라고 하면은 안에서 못 열게 만들었나요 그거는 안정상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진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냉장고나 이런 오븐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안에서는 충분히 잘 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진짜 끔찍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그리고 사망한 직원이 19살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서투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 같은게 이렇게 또 일어난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네 삼가고인의 면복을 빌고요 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이 캐나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의 문턱을 굉장히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낮추게 되면서 어마무시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렇게 또 밀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캐나다에 이렇게 또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캐나다를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캐나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마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실업자들 수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없고 일할 사람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이민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다 받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로 이렇게도 넘쳐나다 보니까 뭐 집값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실업자들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더이상 이제 받으면 안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3년에 걸쳐가지고 영주권 발급하는 거 25% 까지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거든요 내년 2025년도에는 뭐 20%까지 먼저 확 줄이고 계속 이렇게 또 줄여간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준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500은 플러스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플러스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채 네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진정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네 조금 안증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엄청났다고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또 내놨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또 내놓고 되면서 테슬라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54%가 늘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테슬라 주식 네 20%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내년에는 20%에서 30% 때까지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호흔장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슬라에서는 이제 내년에 테슬라 모델2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테슬라 차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한 2만 달러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구요 거기에다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년 중으로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더 매출 같은 거 늘을 것이다 더 성장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 3분기 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늘렸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떻게 늘렸냐면 탄소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탄소배출권을 굉장히 많이 잘 팔았다고 합니다 차도 많이 팔기는 팔았지만 그런데 탄소배출권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흡수를 하고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뭐 10만 달러 12만 달러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이 트럭들을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이 사이버트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이 남을 거 뭐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파운데이션 그 3저는 너무나 비쌌죠 10만 달러 12만 달러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사가지고 이제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사이버트럭 보는게 너무나 자주 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그냥 뭐 심심치 않게 맨날 보여요 너무나 사이버트럭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만큼 사이버트럭에서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다가 탄소 배출권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테슬라 모델2 조그만 정기자동차도 이렇게 또 내놓을 계획이면서 자율주행 택시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 지금 테슬라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주식은 20% 폭등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실업소상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실업소상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왔다 22만건 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기업 들어본다고 하면 사람들을 안 자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신청이거든요 신규 신청은 굉장히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도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진작에 부터 계속 이렇게 또 실업소상 신청 이렇게 타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먹는 사람들의 수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제 엔비디아랑 그리고 TSMC랑 사이가 안 좋다 라는 걸 루머가 퍼졌거든요 루머가 퍼지다 보니까 젠슨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이라고 해가지고 블랙웰이라고 그 AI 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부터 나오고 되는데 그거 전부 다 1년채가 전부 다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게 되면서 엔비디아랑 그리고 TSMC랑 좀 다툰 것 같다 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런데 젠슨황이 나와가지고 블랙웰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었다 그런데 이것은 TSMC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설계에서 조금 잘못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TSMC가 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문제 해결을 잘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TSMC랑 엔비디아는 불화설 없다라고 이렇게 젠슨황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네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내려갔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잉에서 스트라이크를 지금 5주 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협상을 잘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인근 같은 것들을 뭐 30%인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올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결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보잉은 앞으로도 더 많은 스트라이크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이 파업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잉에서 지금 뭐 손실이 어마무시하다고 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서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서 별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사 측이랑 엇박자를 계속 내다보니까 보잉 주식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좀 불안한 상태라 회사 자체가 좀 불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보잉에서 벌써 수주를 받은 그런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그런 인력으로도 한 10년이 걸릴텐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파업을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든 이게 뭐 나중에 다 수주된거 이렇게 또 파기를 하고 캔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보잉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진짜 엄청난 위기에 이렇게 봉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파업 같은 것들은 해결을 잘 봐야 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 카드 있지 않습니까 애플 카드가 골드만 삭스랑 이렇게 또 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애플 카드를 이렇게 또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냥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하면서 애플이랑 그리고 골드만 삭스한테 8,900만 달러 벌금을 이렇게 또 매기게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 카드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플 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2%가 3%인가 이렇게 또 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파인프린트로 굉장히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애플 제품을 애플 카드로 사야지만 3%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적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커다란 글씨만 본다고 하면은 애플 카드로 애플 제품을 사면은 3%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플 카드를 가지고 애플 제품을 샀는데 3%를 못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소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벌금을 매기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애플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 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애플 비전 프로가 너무나 안 팔려가지고 생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대폭 축소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이런 애플 비전 프로나 애플 비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형도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생산하는 거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해서 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방침해 회사 방침해 이렇게 또 바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애플 비전 프로는 우선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불편하잖아요 뭐 쓰고 다녀야 되고 오래 쓰면 막 어지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것들을 3천몇백 달러에 판다고 누가 사겠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살거라고 망할거라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플 비전 프로는 거의 망해가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또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제유가를 본다고 하면 국제유가는 지금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계속 이렇게 또 텐션이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지금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이렇게 또 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연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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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